그럼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나 나오고 계신 거예요? 일단 3월까지 했을 때는 한 1억 여기 보시면 1억 7백 정도? 아니 1억이요? 일주일 정도 못 팔면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2, 3천 정도는 날아가는 거죠 이제 웃으면서 좀 할 수 있지만 주식에 조금 손을 대시면서 집에 큰 빚이 생겼어요 한 2억 정도? 지금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지난달에 제가 1,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이 빚에서 해방시켜서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큰 거 같아요 뒤쪽이 저희 빨래티를 쓰고 있는 중간이었거든요 보통 인터넷에 그런 짤들 들잖아요 한 입 먹고 반품을 한다든지 아 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실제로 있어요 방금도 아까 CS 보고 내려온 게 상세페이지 내에 나와 있는 맛 설명과 실제 맛이 너무 다르네요 약간 이렇게 그게? 그게 무슨 소리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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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6살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이 네 8시 반인데 네 오전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오전에 제가 포장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업무를 조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준비를 빠르게 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아, 지금 준비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네 대표님 지금 온라인 셀러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거 파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주방용품을 조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식품군으로 넓혀서 OEM 하고 있는 제품들 하고 OEM 하려고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 하고 좀 주력으로 팔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OEM이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제 제조사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제 브랜드로 붙여서 이제 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A 약과 공장에서 원래 약과를 팔고 있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그 최소 수량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넣어서 제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네 그런 제작 방식입니다 지금 26살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브랜딩 할 만큼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좀 팔고 있는 단계라서 열심히 잘 팔아서 유명해지면 참 좋겠지만 네 노려보겠습니다 브랜딩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온라인 셀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집안이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누구나 다 사연이 있겠지만 회사 생활을 좀 시작을 했는데 월급은 너무 잡고 이제 일은 너무 힘든 그런 일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동받고 일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면 내 걸 하더라도 난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에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어요 사업을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지? 해서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거든요 8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아 이제 좀 내가 혼자 해봐도 되겠다 싶은 단계에 마침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 이렇게 하면 월 300 벌 수 있다 많이 뜨죠 네 많이 뜨죠 그래서 저도 한창 부업을 알아보던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그게 광고가 뜨니까 저도 들어가서 바로 이제 강의 신청하고 부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럼 본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완전 전업셀러이고요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 마케팅 회사에 잠깐 다녔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여기가 송도잖아요 원래 송도 여기 인천 분이신 거예요? 네 저는 원래 본가가 인천이었고 근데 되게 저는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인천에서 살다가 대학을 제가 부산 쪽으로 갔거든요 부산에 있다가 이제 잠깐 힘들어진 시기에 다시 본가로 왔다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창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산에 갔다가 대구에도 잠깐 있었다가 그는 대전을 거쳐서 이제 다시 서울을 거쳐서 인천까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제 터전을 찾아서 좀 오래 방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아마 켜놓은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온라인 시작 흐름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유튜브로 물론 이제 저는 유튜브를 100% 믿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나 같이 보는 편인데 이건 어제 아마 보다 끈 것 같고 지금 이제 가기 전에는 재고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광고 한번 보고 그러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또 따로 있으신 거예요? 오른쪽 날개님이라고 처음에 이제 저 강의 들었을 때 가르쳐 주셨던 분이 큰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 한 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영어 강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전공이 그쪽인 거예요? 저는 외국어과를 대학교에서 잠깐 다녔었어요 영어는 아니고 스페인 포르투갈어 중남미어학과 쪽에 다니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때로 쳤습니다 아 중퇴하신 거예요? 네 중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신 이유가 그런 마케팅 회사라든지 이런데보다 좀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나 나오고 계신 거예요? 일단 3월달까지 했을 때는 한 1억 여기 보시면 1억 7백 정도? 아 1억이요? 네 3월달에는 좀 그래도 재고도 다 있었고 해서 잘 따라와 줘가지고 윙이나 로켓이나 이번에 4월달에는 초기에 좀 신경도 못 쓰고 지금 제가 예측 발주를 못해서 재고가 관리를 잘 못 했더니 이번 달에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측 발주라 하면은 이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주문이 들어올 것 다른 제품들이 받쳐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못 팔면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쵸 2-3천 정도는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조금 이런 거니까 다른 제품들을 대신에 좀 더 잘 팔려고 제가 조절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 보여주신 게 쿠팡이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만 팔고 계신 거예요? 저는 쿠팡만 주력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후반 진입자로서 조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순위 노출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1, 2, 3등에 못 들면 거의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1, 2, 3등에 들어가기까지가 지금은 너무 빅 시장이 되어버려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이제 자본도 많이 넣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자본도 제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쿠팡으로 넘어와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1억 정도 발생을 하면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광고를 어떻게 태우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제가 10%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7, 8% 총 남는 수익이 제가 파는 상품들이 거의 주로 작거나 그다음에 무게가 좀 많이 나가지 않고 누구나 좀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물론 이제 가장 나진이 남는 선에서 제가 팔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마진을 높게 잡을 수 없는 이미 시장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순마진율로만 따지면 한 8%에서 10%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확실히 퇴사하길 잘하셨네요 너무 잘했죠 상품 광고는 어떤 식으로 넣는 거예요? 저는 쿠팡 내에서 쿠팡 내에 있는 매출 최적화 광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AI가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상품에 따라서 이제 조금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캠페인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상품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좀 유도하고 있어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따르기가 좀 어려운 게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소싱을 해도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시장 반응이 있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팔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이것저것 다 팔아보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주력 상품을 찾을 때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는 무조건 등록을 하고 무조건 그걸 광고를 돌려서 시장 반응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정말 소비자들이 반응이 있구나 시장 반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테스팅을 해서 이제 반응이 오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좀 더 잘 팔리기 위한 작업들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 주력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광고를 처음에 저희가 태울 때는 20-30%까지 태우면 거의 영마진이에요 영마진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도 아니고 시장가에 맞춰서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이렇게 조금 많이 쓰면 당연히 영마진인데 이거가 제 주력 상품이 돼서 어느 정도 팔리겠구나 그러면 그 어느 정도 팔리는 거에서 내 마진이 이 정도 한 달에 나한테 이 정도 벌어다 줄 상품이구나 가 확정이 되면 다음 달에 그걸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투자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지금 아직 26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걸 벌써 다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솔직히 이 원리를 이해한 건 저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온라인 셀링을 시작한 지는 2021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차? 근데 저도 2년 초반?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까지는 판매 장사에 대한 거는 거의 몰랐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막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아니면 뭐 리셀을 하거나 약간 이런 방향들로 조금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제대로 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께 찾아가서 판매나 장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니까 아 온라인 시장이 이렇구나 온라인 시장에서 팔리는 원리는 이렇구나 아 판매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사람 찾아가서 배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돈을 주고 배우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 강의비에만 한 천만 원 넘게 태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사업은 큰 자본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처음에 뭔가 오프라인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뭔가 자리세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서 강의비가 온라인 사업의 기본적인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본금이라고 그래서 그 경험을 사고 노하우를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편이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정확히 한번 강의비를 좀 해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되었더라고요 많이 쓰셨네요 네 이제 뽑아야죠 열심히 문이 안 열려서 여기 침대 옆 타기 문이 가끔 그래요 네 여기로 대표님 지금 여기 영양제가 되게 많아요 영양제 건강관리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가기 전에 네 하나씩 먹고 갈 거고요 이것만 따로 나중에 드시면 되거든요 아 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온라인 셀링하면 보통 이렇게 혼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출근하는 사무실 가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사무실을 이제 한 공간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또 임대하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네 1인 사업가가 아니라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있으셔가지고 네 가면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직원분까지 고용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뭐 포장하고 발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주가 되면 안 되고 저는 판매를 또 키우는 게 제 주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맡기고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그러면은 오전에 재고 파악하고 광고 관리하고 네 사무실 가서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장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실 재고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직원분이랑 같이 이제 업무하는 것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뭐 상품 등록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보면 네 진짜 학생 같으신데 감사합니다 그런 또래들 보면은 네 재밌게 놀잖아요 그 나이에 그쵸 네 대표님은 혹시 이제 그런 재밌게 노는 친구들 보면은 나도 좀 학생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대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꿀직업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는 좀 철없이 부모님 용돈 받아 가면서 이렇게 살았었어가지고 그때 되게 열심히 놀았거든요 전공도 안 맞겠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가끔 그런가를 하기는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솔직히 막 저한테 빚을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뭐 아니면은 꼭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면 현타가 가끔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금융치료도 이렇게 성장 보면은 돼서 해피할 때도 있고 어쨌든 제 자신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음 아까 빚 얘기하셨는데 어떤 빚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좀 할 수 있지만 제가 원래 한 20살 초반때까지는 한 번도 막 돈 걱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살지 않았던 항상 부모님이 신경 써주셨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20살 초반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주식에 조금 손을 대시면서 집에 큰 빚이 생겼어요 한 2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갚진 않았죠 당연히 사회 초년생이고 막 이러니까 월급도 적고 이래서 원래 그 전까지는 100% 용돈을 좀 타 쓰던 철부지 없는 딸이었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저 하나 어쨌든 좀 먹여 살리고 돈 생기면 또 같이 갚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열심히 갚아 나갔는데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직장인 월급으로 이렇게 큰 빚을 좀 갚아 나간다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큰 돈을 벌어서 이거를 좀 빨리빨리 갚아야겠다 요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자리 잡힌 거죠 음.. 효녀네요 감사합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나요? 어 이제 한 1억 조금 가까이 남아있고 지금 제가 그래도 한 달에 순익이 감사하게도 선 단위로 나오니까 그냥 지금처럼 제 생활비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조금 투자를 하면 금방 갚을 수 1년 안에 저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는 지난달에 제가 1,100만 원 드렸어요 1,100만 원이요? 아 이번 달에 네 이번 달에 저도 빨리 그 빚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커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일생을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사고를 치셔서 그거를 수습하고 계신 거잖아요 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어떤 삶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제 눈에는 그게 막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빚에서 해방시켜서 아빠를 좀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큰 거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그냥 항상 믿어줘서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제 기다려준 만큼 제가 보답하겠다고 운전을 진짜 잘 하시네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좀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어릴 때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하가 좀 필요했거든요 먼 거리를 좀 자주 다녀 가지고 그때 중고차 레이 700만 원짜리 한 대 사가지고 다음날 사자마자 강남 끌고 나갔어요 내가 여기서 사고 안 내고 한 번 쩍 자라면 나 이제 어딘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요? 네 여기는 저희 택배사는 창고입니다 이쪽이 저희 팔레트 쓰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단 송장 뽑고 그런 게 위에 나와 있을 거라서 직원분이 해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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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 날개님 직원분들이시고 제 직원분이 붙은 여기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 맞아요 이분들은 직원분들이시고 이따가 사무실 가시면 네 같이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따로 계세요 여기서 이제 송장 뽑아지면 저는 이거 가지고 직원분이랑 같이 택배 빠르게 싸고 월요일이다 보니까 택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위탁하고 있는 제품들은 빨리 발주소 지금 10시 전까지 보내놓고 나머지 빨리 택배 오전 거까지 해서 최대한 오후 전까지 해서 싸고 보내고 그다음에 또 오후 발주 들어오면 또 쳐내고 오늘은 그럼 물건이 몇 개 정도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문수 보니까 173건 정도 됐던 거 같은데 173개요? 네네네 그러면 택배를 173개를 싸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위탁 건도 있고 이제 보내야 되는 것도 있어서 나눠서 아마 송장이 나올 거예요 위탁이라는 게 보시는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쪽 제조사나 아니면 뭐 도매처에서 직접 물건을 저 대신 위탁해서 보내주는 고객한테 저는 그쪽에 엑셀 파일로 발주만 넣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고객한테 보내주는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조사의 물건을 대표님이 대신 팔아주는 거네요? 그쵸 제조사의 물건이나 도매처의 물건들을 제가 상품을 업로드를 해서 제가 직접 광고를 태워서 제 마케팅비를 써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송장 다 뽑아서 가면 됩니다 송장이 되게 많은데 처음 하실 때부터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아니요 저 처음에 진짜 몇 건 안 돼가지고 다섯 건 이렇게 몇 건 안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알바하고 계신 아까 그 분들하고 막 수다 떨면서 막 한두 건씩 싸고 가고 한두 건씩 싸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쳐낼 수 없는 양이여가지고 네 아까 그 직원분이랑 같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 꼬인 게 좀 있어서 CS 처리하고 내려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싸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직접 사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네 이거 박스는 여기서 주문할 때 저도 같이 주문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 사올 때 네 어디에서 사오는 거예요? 물건은 저는 판매량을 좀 만들고 나서는 바로 제조처에 얘기를 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매를 빼고 제조처로 바로 갑니다 근데 그 제조처라는 게 보통 공장이나 뭐 이런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물건 좀 주세요 하면 주나요? 처음엔 당연히 안 주는데 판매를 만들고 나서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팔아 보니까 이 제품이 이렇게 반응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키워볼 테니까 좀 물건을 달라 처음에는 뭐 가격을 깎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는 많이 깎진 않고 그냥 원래 위탁 주시는 그 가격대로 주시면은 열심히 팔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팔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 달에 이만큼 팔았는데 단가 좀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협상이 좀 가능해요 그렇죠 뭔가 좀 팔리는 걸 보여줘야 아무래도 깎아 주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공장이랑 컨택하고 이런 거를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처음부터 찾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기본 도매터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해서 위탁으로 팔아 모시고 그다음에 정말 반응이 있었다 그다음에 자기가 좀 팔았을 때 팔린다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연락해서 내가 팔아보니 이랬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반응이 좋아요 지금 한 달에 1억 원어치씩 팔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잘 팔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제가 잘 팔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장사의 좀 본질을 조금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용하고 해서 제가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제가 최대한 매출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직원분이 CS 커스터머 서비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직원분 안 계실 때는 대표님이 직접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진성 고객이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이 제가 약간 주방 도구를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작동을 시켜야 되는 주방 도구였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사용 방법을 상세페이지에다 기재를 해놨는데 그거를 잘 숙제를 안 하시니까 보통 상세페이지를 그걸 잘 읽어보지 않으시고 안 된다 해서 분노의 동영상을 하나를 저한테 이거 안 된다 막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뭐가 문제였나요? 그때 제품의 분량은 아니었고 확실히 사용법 미숙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용법을 상세페이지 내에 있는 걸 캡쳐를 해드리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때서야 다운되시는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반품해달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이 많으신가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백건팔랑 한 천명 한 도명 생긴 것 같아요 보통 인터넷에 그런 짤들 들잖아요 한 입 먹고 반품을 한다든지 아 네 그런 분들 계시나요? 실제로 있어요 방금도 아까 CS 보고 내려온 게 상세페이지 내에 나와있는 맛 설명과 실제 맛이 너무 다릅니다 약간 이렇게 그게 그게 무슨 소리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맛있다고 표현을 해놓은 근데 받아보니 맛이 없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쿠팡은 무료 반품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반품해달라 그러면 무료로 반품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자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반품이 들어오면 반품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로스를 안고 가는 게 있죠 음 그것도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배송비 빼면 영 맞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170건이나 나갔다고 했잖아요 아 아까 방금 오전 것까지 확인해 보니까 2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192건 그러면은 오늘 200건 팔아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로켓 제품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매출 금액으로만 따지면 거의 천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금요일 오후 건부터 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하루도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처음은 아니고 가끔 빠를 때 옮겨야 할 때 직원분 대신에 오늘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누가 제 하루를 쫓아다닌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일단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음 대표님처럼 이렇게 온라인 셀링을 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온라인 셀링을 시작한 게 2021년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붐이기도 했고 굉장히 유튜브에 핵심이 빠진 내용들 그리고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 정보들만 믿고 이렇게 정보가 어그러진 분을 막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조금 제공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재찐 이런 경험들과 그동안 이제 헤맸던 그런 내용들과 진짜 성과를 냈던 노하우들을 담고 있으니까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재현씨 유튜브 링크 달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님 앞으로 목표 있으신가요? 목표에 대해서 저도 거창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제 되게 좋은 글을 봤어요 하수는 그런 목표의식 없이 살고 중수는 그런 목표를 쫓아가며 살고 고수는 목표의식 없이도 성과를 내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표를 한정짓지 않고 최대한 저의 많은 이런 인사이트와 퍼포먼스를 내면서 저의 최대치를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인터뷰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님도 화이팅하세요 인터뷰 화이팅! 고맙습니다